안녕하세요 회성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 저번에는 pt 봉선생 목차를 설명했는데요 오늘 시간은 pt 봉선생 기초구문 독해나 기본구문 독해를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목차 인데요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인칭내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이렇게 있죠 근데 별로 공부할게 없어요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반복을 하게끔 했거든요 가장 쉬운 대로 이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전치사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암기한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해석을 훈련하는 방법을 쓰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봐 볼게요 우리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치사 우리 아까 애 왔잖아요 전치사 이 전치사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즉 전명구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집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치사를 꼭 공부해야 될 이유는 모든 문장에는 뭐다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전명구가 문장이 몇 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수백 문장을 적어놨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는 걸 이 전치사 편에서만 나온 것만 해도 이게 총 100문제가 넘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전명구에 두 가지 해석하는 방법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거기에 똑같은 문장이 나요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설명한다고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어디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 라고 가르쳤을 때 가르치는 순간을 안다니까요 당연히 알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지난 내일도 하고 모레 그 다음에 한 달 후 1년 후 이게 아냐 문제예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알면 그 단어를 20번 또는 30번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잊어먹고 암기하고 잊어먹고 암기하고 이래야지 자기 것이 돼요 근데 마찬갑니다 이 해석 방법도요 지금 배우는 이 순간은 너무나 쉬워서 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이 지나고 내일모레 또는 한 달 후에 일반 학생들이 아냐 모르냐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 해석은 쉬워요 엄청 쉬워요 진짜로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저랑 1, 2년 공부하면 무조건 1, 2년 안에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읽는다니까요 100% 근데 왜 니랑 공부하지 않는 다른 학원 학생들은 왜 영어를 해석을 못하냐 간단합니다 쉬운데도 오늘 아니까 지금 가르치는 이 순간 아니까 안 시킨다니까요 반복적인 훈련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법을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문법을 왜 공부해요 문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문법이에요 근데 뭡니까 문법은 처음부터 s를 쓰니 2를 쓰니 ing를 쓰니 이것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배워야 영어 향상 일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반복을 해라 지금 이거 한 문장을 계속 써놨잖아요 뭡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 검은 글씨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 거 이걸 그럼 우리가 전치사편을 공부하면 우리가 오늘 이걸 공부를 해요 그리고 뭐다 내일 또 공부를 해라 내일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공부해라 그 다음에 모레 또 가가지고 공부를 해라 반복적인 훈련만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킨다니까 진짜 해석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전치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쭉 끝나고 다 전치사잖아요 봐보세요 똑같은 문장 연습한 거다니까요 다 똑같은 연습 쭉 쭉 자 이제 사형식으로 왔네요 이렇게 사형식도 간단해요 여러분 사형식 이거 문장 하나 해석 연습 시키는 거예요 뭣뭇에게 뭣뭇을 이거 한 문장 시키는데 이렇게 많이 적어놨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이거 뭣뭇에게 뭣뭇을 이렇게 하려고 뭣뭇해서 그래서 똑같아 공부하는 방법은 뭐요 오늘 했다 이거 그러면 오늘 했으면 오늘은 알 거 아니야 그럼 뭐다 하루나 이틀 후에 또 이걸 공부한다 이렇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공부한다 반복을 하게끔 해놨다니까 기껏 사형식 문장 문법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야 뭣뭇에게 뭣뭇을 이거요 이거 가르친다니까요 오형식으로 갑니다 오형식 많이 가르칠 것 같아요 오형식 다 세 개 가르쳐요 이렇게 지각동사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사형동사 해석하는 방법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지고 일반동사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뭐요 늙은이가로 해석하지 마라 제발 아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라 을룰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선생님은 허락했다 그 소년이 을룰로 하지 말자 이거 하나 같이 넣는데 문장을 이렇게 많이 써놨다니까요 왜 우리 학생들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고 끝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은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생이 됐던 중학생이 됐던요 똑같은 문장 구성을 딱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렇게 검은 글씨를 딱 쳐놨지만 이거 주의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근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우리가 7페이지 정도를 공부할 때는 검은 글씨가 없어졌잖아 이제 니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이렇게 이 문장 하나의 문장을 연습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문장을 써놨습니다 왜? 제가 가르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찌다? 천재가 아니더라 어? 근데 엄청 쉽다 꾸준히 반복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4형식 5형식을 혼합문제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5형식으로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해요? 적어볼 거 아닙니까? 딱 그랬는데 이 문장이 해석이 안되네 아? 지각동사네 그러면 다시 5형식으로 가가지고 또 연습을 하는 거에요 그거 다시 가서 다섯 문장 열 문장 해석을 하고 또 와요 그래갖고 이걸 또 해석을 해보는 거에요 이렇게 어머? 근데 이럴 때는 이걸 해석이 안되네 봤더만 사람 사물이네 사람 사물 뭐 뭐지? 그러면 4형식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다보면 2개월 안에 이 책이 끝납니다 5학년 6학년 기준으로요 3,4학년은 한 3,4개월 아이들의 머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업 일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5,6학년을 해보니까 2개월이면 어느 정도 다 끝나더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이유 어떻다? 좋은 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못했다 그러나 뭐요? 우리는 지금 좋은 책이 나왔다 여러분 꾸준히 해보시면 누구든지 해석을 한다니까요 오직 있으면 제가 이 책을 써놨겠어요 이 책을 정독하고도 해석이 안되면 100% 환불 가능하다고요 해석 못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문법 1도 몰라도요 누구든지 여러분 해석을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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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